떨리겠다. 오 나온다, 나온다. 자신 있어, 얼굴이. 연습 많이 했어, 연습 많이 했어, 많이. 여유가 있어. 제대로인데. 이 노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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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넌 아름다운 나의 가데스 닫혀있지 yeah yeah 두투릴 테니 날 들여보내래 갑자기 스릴 줄게 눈동자에 호기 심해 눈동자에 호기 심해 이미 넌 빠져들었고 Don't be afraid, love is the way Shorty I got it, you can't call me monster I'm feeling your heart back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Can't call me monster I'm feeling your heart back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대 맘을 쳤다니 널 맞춰놓을 거야 네 맘속에 각인된 채 죽어도 영원히 살래 coming up, you can't call me monster 네 맘으로 들어갈게 오호호 천유리와 오호호 천유리와 네 삶을 다 백현이다 백현 오호호 천유리와 천아랑 천유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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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저걸 두려 니가 흘리만 하고 조금 우려 따옴이 빠져들어 널 맘더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마음껏 놀아 도망가지마 난 영원히 남도라 You can call me monster I'm feeling your heart, babe 뒤잡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난 훔쳐타니, hey 날 만져놓을 거야 네 맘속에 각이 될 채 죽어버려 우리 살래 그 애께로 You can call me monster 네 맘으로 들어갈게 Creep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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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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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h, Creeping 아하 Creeping Creeping 아하 Creeping 아하 Creeping 아하 Creeping 아하 Creeping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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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센스 있게 엑소를 표현을 해 줬습니다 네 오, 이것도 후보 아, 분발해야겠다 우리 아하 칼군무를 보여준 태국팀이었는데 어, 저는 엄청 많이 저희 영상을 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다쳐있지 예, 예 두투를 대니 날 들여 고래, yeah You can call me monster 뒤집냐,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난 훔쳐타니, yeah 오, 그래 난 훔쳐타니, yeah 오, 또 롤모델 카이, 그 아란툼 씨 딱 보면은 카이랑 춤추는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카이 씨 춤출 때 이렇게 머리 아,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? 카이 씨가 어떻게 했다고요? 어떻게 됐어요? 아니, 아까 많이 하셨는데? 아니, 해봐요, 뭐 훅 아니, 뭐 왜 이렇게 닥치기 하신 거 재채기 했나? 재채기 아니에요? 이마에, 이마에 팔이 앉은 거 아니에요? 네, 아란툼 씨가 한 적 있어요? 뭐 이렇게 하는 거? 아, 많이 봤는데 뭔지 아시겠어요? 뭐? 아니,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아니, 틈이 사람이? 하하하하 카이 씨는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? 산다르박씨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뭔 얘기하는 거야? 아니, 근데 안무를 바꿔가지고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에 추가 안무들을 직접 창작하신 거 같더라고요 저의 엑소가 원래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네 또 어떤 구간인데 네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응 정말 빡찬 무대였던 거 같아요 아, 그래요? 빡찬 올라왔어요 이제 안무도 안무지만 저희 멤버들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무대 위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살려주신 거 같아서 네네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듀政신 Standby 송rich 송강